안녕하세요. 예보관 김태수입니다. 현재 중국 북동지방으로는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찬 대륙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 부근의 기압경도가 커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한편 지상에서 오클린부터 상공으로는 찬 공기를 동반한 전리저기압이 느리게 동진하면서 우리나라 북측에 머물러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구름만 캐스나 중북부지방은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기압골 영향으로 대기압을 안정하여 대체를 흐리고 비가 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중부지방에서는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기압골 영향을 받겠으나 남부지방은 중국 상해 부분에 위치한 고기압을 받게 되겠으므로 중부지방에선 대체를 흐리고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새벽부터 낮 사이에 한두 차례 비가 오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산간에서는 빛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 내륙 지역에서는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고 추운 날씨는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특히 상층에 찬 공기가 남아하여 내일 낮부터는 평년보다 조금 낮겠으나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큰포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더욱 추워지겠으니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와 남해소 원바다 제주도 부근 바다에는 풍랑경보 그 밖의 전 해상에는 풍랑주요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매우 강한 반응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파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세안일부 지역에서는 널웨이에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낚시객과 해안가 여행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